예스 시작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 네 아이돌의 대표 아티스탄의 주인공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네 1 안녕하세요 한 명의 멤버 4 설과가 الر상 최고 앨범 상관관상 그리고 팬분들이 휘황스러운 비스트 아티스트상까지 선언합니다 휘황스러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함께 같이 시상식을 지적시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항상 환상시원단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저희 모든 영광과 지금 저희 모든 것은 저희 여러분 그리고 2023년 개미주연 새해가 밝아내며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